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한국에서 대응하지 않은 라이온킹을 보러하는 라이온킹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보고 후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렛츠고! 제가 오늘 옷도 라이온킹으로 왔다 보니까 드르릉 포즈 한번 해주세요.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필리핀에서 어떻게 예약을 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핸드폰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왔어요. 이거를 바로 들어가서 보여주면 바로 입장 가능해요.